스탈린그라드 전통, 지금 볼고그라드라고 그러죠?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. 이게 다 이거 보세요. 여기 지금 이 글씨가 똑같이 생겼죠? 여기 밑에까지. 원호 아니에요? 이게 아니요. 게노시빌리에요. 게노시빌리. 이 게노시빌리, 이게 성이에요. 성. 그리고 이건 이름이야. 샤샤.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문이 다 죽은 거에요. 여기까지. 똑같이 생긴 이름은 다 그 집안 사람들이야. 다 이름이. 이게 보시면 여기도. 갔죠? 이름이. 이런 거 보시면. 그럼 밑에 다 보는데. 예. 틀린 틀려요. 약간씩. 근데 여긴 또 틀리고. 그러니까 이 지방 사촌까지 싹 다 끌어다 죽인 거에요. 어, 스탈린 뭐. 오, 조심하세요. 여기 뭐 행사를 하나 보네. 아, 시그나게 뭐 축제한다고 진짜 메시지 왔던데. 그래가지고 참여하라고. 이게 지금 그거 준비하는 모양이네.